진, 사랑해요 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야자수, 언제 끝나? 아, 나왔다, 나왔다 저게 지금 리아드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이랍니다, 여러분 야, 이거를 내가 여기서 보다니 리아드의 야경입니다, 여러분 비싸게 주고 보는 야경이니까 뽕을 뽑고 가야돼 이 색깔 하나하나 다 기억해야 된다고 여러분들도 이거 다 하나하나 기억하십쇼 여러분은 지금 24,000원짜리 야경을 보고 계십니다 리아드에서 우와, 잘 왔다, 잘 왔다 여태까지 동행했던 분이랑은 헤어져서 리아드에서는 혼자 일정을 소화하게 될 것 같아요 아, 뒷문으로 들어왔구만 아, 뒷문으로 들어왔구만 마지막 일정이니만큼 뭔가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었던 연서씨 떠나기 전 자체 이벤트를 생각하게 되는데 짠 제가 사우디에서 준비한 마지막 이벤트 전통복장 입고 리아드 시내 돌아다니기 사실 내가 여행을 하면서 그 나라의 전통복상을 입은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이런 식으로 얻을 기회도 있었고 사우디 떠나기 전에 이런 이벤트를 하고 싶기도 했고 뭐 암튼 여러가지 이유로 이제 돌아다니려고 한다 자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첫걸음을 내딛어보는 연서씨 반응이 처음부터 좋네 자신감이 점점 올라간다 지금 사우디의 밤거리고요 하이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일단 몰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 복장이 사우디 남쪽에서 입는 복장이거든요 전통복장 그래서 되게 화려합니다 남쪽에 대한 영상은 제가 이전에 올린 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유튜버? 네, 저는 유튜버 내가 사진을 찍고 싶어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 웃겨 봉사부터 이 폭발하는 구분 여기서 사진 찍을 겁니다 비자의 사진을 찍고 싶어요?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왜 이렇게 화려한데? 여기 전통복장도 있고요 여기 전통복장도 있고요 네, 한 번 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야, 진짜 사우디 진짜 특이하다 아니, 여기는 신호등이 있으면서 건너오면 여기는 정작 신호등이 없어 아, 나 뭐 이리 만들다 만개다 이냐 아, 있어 봐 건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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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지찰될 수 없어 오 오 오 이제 이 무법지배에서 건너는 거는 약간 도가 터가지고 엥강하면은 그냥 잘 건너는 편 중동이 이렇게 날 강하게 만들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하 야,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이제 리아드에도 이런 식으로 메트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한 3, 4년? 5년? 5년만 더 있으면은 적어도 리아드는 좀 편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진짜 여기 리아드 수도 자체가 엄청 커가지고 기차를 만들어도 KTX급으로 달려야 되는 진짜 너무 너무너무 넓어가지고 끝에서 끝까지 거의 한 두 시간은 기본일까? 땅땅이가 너무 커 진짜로 야, 저게 뭐야 저게 뭔가 내셔널파크라고 공원 같거든요 맞네 여기 놀이공원이네 여기 놀이공원이네 봐봐 이런 식으로 지금 놀이공원 놀이공원 이런 거는 들어가려면 입장료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역시 이거 들어가는데 또 그게 비용이 드는구먼 안까지는 솔직히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일단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참 그러고보면 사우디도 은근히 볼게 많아 리아드만 해도 여기저기 볼거리가 많고 하거든요 띄엄띄엄 있어서 그렇지 교통 인프라만 잘되면 관광오기 괜찮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근 볼게 많아 진짜 사우디에서 가는 첫 스타벅스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당연히 있고요 메뉴는 대충 이런 느낌 전세계 스타벅스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다 마실 거는 거의 8천원 사우보다 비싸네 샐러드 하나랑 망고 하나 이렇게 두 개 하겠습니다 분명히 저렇게 호스가 있는데 파는 사람을 한번도 못 봤어 그냥 시범 운행이 부실만 하는 그런 느낌 180번 이 길이 있네 이 루트가 어떻게 되는 거지 한번 봐야겠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섣불리 탈 수가 없어 암튼 이리저리 떠돌다 알마스마 교세에 도착 이거 박물관 그거인 것 같은데 박물관 아니야 제대로 보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누군가 말을 걸어온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네 네 네 네 근데 사우디 애들 영어 잘하네 안녕 안녕 너는 정말 잘생겼어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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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어쩜 나보다 더 영업을 잘하는데 이게 이렇게 입고 돌아다녀 주니까 홍보 효과가 확실하구만 기분이 좋다 갑자기 우와 우와 야 이런 데가 있냐 여기 애들 다 놀고 있어 하이 파노라마 돌리면 약간 이런 느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 거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무리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국가라고 해도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한다니까 근데 앉고 싶은데 자리가 없냐 한 명쯤은 다 앉아있어 한 명쯤은 다 앉아있어 하이 하이 한국사 하이 하이 유튜브 陽아대인과 안녕하세요 경제시장에서 어울리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riches แ 이상형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한 걸 봤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 어디서? 한국어 죄송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진 진? 네, 진 잘 만나서 만나요 잘 만나서 만나요 네, 네, 당연히 감사합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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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어떻게 만나요? 네, 네 네, 당연하죠. 한국에서 사랑해요. 우리 또한 사랑해요.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아, 진짜 정신 없었다. 어느 정도 이제 좀 사람 많은 데로 오면 반응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열광적으로 있을 줄은 다 알아요. 마지막이라는 게 빗기지가 않네. 제 앞은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되게 광장이 큽니다. 이제 사람들 다 이렇게 지나다니고 애기들 좀 공 차고 있고 여기 앉아서 쉬는 분들도 있고 아, 그러게 내가 아까 말하려고 했던 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사진을 찍자고 하면은 자기랑 찍지를 않아. 내만 찍어, 내만. 애기들은 내랑 좀 같이 찍는데 이제 성인분들은 제 독사진만 찍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좀 특이하다는 것 같아요. 나는 같이 찍어도 되는데 뭔가 같이 찍으면 안 되는 그런 룰이라도 인정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손 잡아둬나? 잘 모르겠네.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에헤헤 진짜 이런 모습만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더 있고 싶은데 진짜 많이 아쉽다 좋으면서도 뭔가 하고 싶은 게 나름 많았었는데 다 하지 못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아쉽고 만약에 다음에 또 올 기회가 있으면 그땐 좀 더 제대로 사우디아라비아 여행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진짜 볼 거 없다고 뭐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데 이게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이지 내가 생각하기에 볼거리 되게 많아 그래서 이제 교통이랑 숙박 인프라만 좀 해결 좀 해결 좀 잘 해 주십시오 2030년 그 비전이 그거라며 관광객 유치 많이 하는 거 다음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매력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우디 영상을 여기까지 찍고 이제 저는 카타르로 넘어갑니다 비싼 나라만 골라가 가지고 지금 막 너무나 부담스럽긴 한데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진짜 끝! 안녕! 야 저 앞에 뭐냐? 하이! 안녕하세요! 찍어도 돼요? okay can i take a video? yeah it's okay oh my god yeah thank you are you on the vlog? yeah yeah we love yes can i take a photo? yeah yeah sure South korea? yeah yeah who's up you know? you are design we love korea i was watching key drama key drama? what kind of drama is it? 어... 빈센조 어? 빈센조 아 빈센조 아 빈센조 아 빈센조 아 예예 야 빈센조를 봤다고 하하하 나도 한번 빈센조를 난 솔직히 우리나라 드라마는 잘 안보긴 하는데 아무튼 또 다른 쇼핑센터가 근처에 있어서 한번 싹 돌아보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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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ou know korean korean 안녕하세요 알아 안녕하세요 알아 오 세상에 에이 슈크란 슈크란 에이 에이 나도 에이 오 세상에 오 세상에 오 세상에 오 세상에 예 땡큐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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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하하하 하하하 아 진짜 웃긴다 하하하 소울아 소울아? 에 소울아 아 셀피 아 오케이 안녕 하이 하이 하하하 오 마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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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셀피 셀피 안녕하세요 오 오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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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안녕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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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얘 뭐야? 얘 한심지 아이가? 얘가 이거를 홍보를 하냐?